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쨍스입니다 오늘 할 게임 어제에 이어서 Unknown Player Unknowns Battleground Player Unknowns Battleground 화면돼 자막을 사용하여 그냥 죽밥 날려버리지 날려버리지 태블릿을 날려버리지 아주 좋아요 내 목소리가 들리면 소리 질라 내 목소리가 들리면 소리 질라 나빠바바바바바바밤 쉐이 중골은 쉐이 중골은 쉐이 중골은 중골 중골 Tram 렉 없어요 아주 좋아 렉이 없어 아주 좋아 렉이 없어 아주 좋아 아주 좋아요 오호라 오호라 난 이쯤에서 떨어질거야 하이매이 하이매이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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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다다다다 우다다다다 엄청나게 뛰어내리네 나는 그러면 바로 여기 이곳으로 간다 수중 수중맵 수중마을 어 아 쟤 뭐냐 수중마을 수중마을 누구보다 빨리 갈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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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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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야야야야 오케 뭐야 이거 지금 왜이래 오 잠깐만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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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층으로 달려 오케 오 오 3층까지 있어 3층 아 아 아니 미친 걔 거지야 왜 아니 미친 좋아 오 오 오 아 미친 찌릿 가야돼 가야돼 아니 미친 달려 아 저기 왠지 사람 있을 것 같은데 아 저기 왠지 사람 있을 것 같은데 과연 과연 예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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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니 폭격 폭격존이야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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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격존이야 달려 어? 자동차다 자동차다 달려 어? 아니 슈바 아 나 이런 아니 잠깐 아 아니 왜 이렇게 폭격을 못해서 안달이야 아니 미친 누워 아니 달리라고 이게 도대체 뭔 짓이야 뛰어야 돼 뛰어야 돼 뛰어야 돼 가야 돼 네 오 뭐야 뭐야 손 좀 있어 손 좀 있어 손 좀 있어 오케 직선으로 가자 뛰어야 돼 더 빨리 뛰어야 돼 아 오 개멀어요 자동차 있었으면 대박인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뛰어 뛰어 나한테 쏜거 같은데 엄청 큰소리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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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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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개골 때리네 진짜 아 아 미친 아 아직 아니구나 아 달려 어깨 오! 여기 어깨 후 다 죽인 것들은 점사 바로 바로 여기서 쏴버리지 두발로 보내버리지 좋아요 하두 좋아요 아 이제 곧 밥오는데 큰일났네 밥 가지러 가야되는데 큰일났네 어디있냐 차소리 들렸네 차소리 들렸네 차소리 들렸네 여기 있었어 차소리 들렸네 차소리 들렸네 갑자기 오 깜짝이야 나르는 장차야 뭐야 나르는 자동차야 뭐야 안전하겠지 집안에 있으니까 오 대박이야 폭탄이 터졌으면 좋겠다 아니 미치... 아니 미쳤어요 달려야 돼요 뛰어라 미친 뛰어야 돼 뛰어야 돼 뛰어야 돼 땀띠하게 뛰어야 돼 아 저기 돈다 안 돼 안 돼 아 나 이런 첫번째 인판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뿅 아 아 아 아 아